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하죠. 그런데 한 남성이 열차 안에서 좌석을 차지하고 누워서 잠을 잤다고요. 네,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는데요. 6호선에서 잠자는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. 이 글을 쓴 A 씨는 아침부터 술을 먹었는지 지하철 타는 30분 내내 저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. 첨부된 사진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좌석 3개를 차지한 채 누워서 자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그는 신고 있던 샌들을 벗은 채 왼쪽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기도 했는데요.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. 요새 저런 사람 자주 보이던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냐며 남성의 행동을 질타했습니다. 저희도 경험 상처 보이던데 예약은 저희도 성동용 탐험이 있는데 시원적으로 Fuji가 직시로sın 단qu哈 ilk 델펫이 더 높은 viennent terms에 Louise